공부 시간이 많이 중요한가요? 하루 5, 6시간씩 굉장히 집중해서 하라는 분도 있고 무조건 10시간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는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의 공부 순수 시간은 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만 준비를 해서 아예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14시간을 공부를 했대요 하루에 하루에 14시간을 아예 거의 한 마지막 달 내내는 하루에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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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씩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14시간을 공부하니까 붙었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수 때는 몇 시간을 했었냐면 거의 1100시간 넘게 1년 내내 공부한 시간량을 보면은 순수 공부 시간량만 대략 쟀을 때 1126시간 정도였어요 근데 3수 때는 오히려 한 800시간대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붙은 거는 3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시간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5시간, 6시간도 사실 이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장수생 중에서는 혹은 아니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공부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순수 공부 시간량이 그것보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게 합격 수기고 그 합격 수기를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때 도움을 받는 게 합격 수기고요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의 조언은 그냥 한 번씩 필터를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